혹시 해외로 생각하자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오바마? 오바마랑 농구 한 번 해봤으니까 그런 거 있어요? 좌우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한중? 그때 과학도였으니까 아인슈타인 말이었는데 신들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세상 만물에는 법칙이 100% 있다는 거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셀프캠이고요 일단 저희 집 간단하게 소개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거실입니다 독특하게 TV가 좀 없죠 그냥 TV를 한 번 빼봤습니다 여기는 저희 식탁이고요 주방입니다 조리도구가 그렇게 많이 없죠 조리를 많이 안 해먹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그러다 보기 위해서 잠시만요 어머, 됐다 오케이 어? 너무 맛있어 제가 이번엔 자랑 좀 하려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다녀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파리에서 사진이에요 개성문 앞 아 이 사진들을 보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휴엄을 자르지 않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한적처럼 여행객들이 보기에는 제가 강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나갔습니다 좋네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왜 타요? 일단 올라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 올라가요? 하나wealth Venus 세련 robe 너뭐 해요 나만 속았네 나만 속았어 와 fu 라작 아 동적 잘 근데 지금이 준빈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어?